확률밀도함수에 이어서 확률분포, 먼저 이산확률분포로 시작하겠습니다. 확률분포는 크게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가 중심이고 그 외에 이 둘에 속하지 않는 멀티비리트 확률분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확률분포의 가장 키 아이디어인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에 대해서 중요한 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B of 1P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P는 확률입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1회 시행했을 때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나타나는 실험입니다. 즉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는 딱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때 즉 동전 던지기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의 중요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했을 때 1을 대응시키고 실패했을 때 0을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성공한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이 확률분포는 다 어떻게 정의되냐면 P 오브 X 이퀄 리들 X일 확률은 확률 P에다가 여기 X 파워 1 마이너스 P에 1 마이너스 X가 돼서 X는 1하고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성공한 확률은 여기에 1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이건 0이 돼서 여기에 1이 되니까 성공할 확률은 P가 되고 또 실패할 확률은 실패할 확률은 X가 0이 들어가면 이건 1이 되고 이건 1이 돼서 1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돼서 확률이 1 마이너스 P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공할 확률 P와 실패할 확률 1 마이너스 P를 합치면 그럼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코드로 실행할 때는 베르노이 디스트리비션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베르노이 시행에서 X의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된 것이 이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비션인데 B 오브 NP, B 오브 NP, 아까는 B 오브 1P였죠. 그러니까 N이 1일 경우가 바로 베르노이 시행이고 이 B 오브 NP가 이게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비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렇게 2항 분포 같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N번 베르노이 시행의 성공 확률 분포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한 번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시행을 N회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고 그럼 확률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확률은 N추즈 X의 P의 X승 곱하기 Q의 N-X 여기서 P 플러스 Q는 이제 더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모양이죠.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승 그래서 N이 1인 경우가 베르노이 시행이었던 것이죠. 이 앞에 N추즈 X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2항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는 X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모양을 따르면 이런 2항 분포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이 1인 2항 분포가 바로 베르노이 분포 B 오브 1P입니다. 무한 모집단에서 표준을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 추출을 할 때 또는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 반복을 허용해서 추출하는 경우에도 각 시행이 베르노이 시행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우리가 2항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P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또 시행의 개수 N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이 BINOMI 디스피션 모양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예가 뭐냐면 대도시의 시민 중 30%만이 대중교통을 만족한다고 할 때 이 도시에 시민 20명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이 중에 3명 미만의 시민이 대중교통에 만족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 3명 미만이니까 P 오브 X에서 X가 이 2명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 BINOMI 디스티리뷰션에서 사이즈는 20명이고 확률은 여기서 30%만 만족한다고 하니까 0.3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테일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 확률이 0.035%로 나오고 두 번째, 6명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은 바로 X가 6일 때죠. 그러면 정확하게 BINOMI 디스티리뷰션에서 6명이 만족할 확률은 딱 exactly 계산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19.1%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R코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10명 이상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확률인데 X가 10명 이상이니까 같거나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20명 중에 사이즈는 20명이고 그 다음에 10명 이상인데 10명 이상이면 로어테일을 빼버리면 그러면 10명 이상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10명 이상의 시민이 만족할 확률은 바로 0.017 그러니까 약 1.7%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로어테일을 사용하겠냐 또는 로어테일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로어테일 쪽이냐 또는 어퍼테일 쪽이냐 이 분포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돼서 이 경우에는 10명 이상인 쪽에 계산값을 주게 되고 여기는 3명 미만 쪽에 계산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명령어인데 얼마나 단순한지 이해가 되시죠? 명령어를 이렇게 적절히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도 적분하지 않고도 바로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